버스 안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는 너무 제적이야 그녀는 너무 매력있고 그녀는 나를 뵙게해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네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부채 자신이 없어 빨리 안은 괜찮아 너무넘 걸쥐해 어쩜 지금 나는 남자친구 안아온데 하지만 너한테 내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전날 뛰어가는 이 거야 넌 너무 일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발걸어 죽으러 여자는 없어 너무넘찬가지야 그렇게 어! 설명하실래요? 상당히 거북한 느낌 네! 거북하니까 여쭤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는 여기까지고요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어... 이거 말